경기가 종료됩니다. 프리시즌이고 이 선수들의 활약성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좋은 장면을 펼친 퍼스트 얘기 3명의 선수에게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? 네 고맙습니다. 그리고 언제든지 기회 잡힌이 만들 수 있는 아타미 세! 자 그리즈번! 됐어! 그리즈번! 아니 근데 시간 많아요. 6분이 아니라 8분이고 충분히. 이런 시간을 미뤄면! 자 또 한 번 탱키타카! 중간에서 만들어냅니다. 편우진! 우리가 잘했던 두 분의 움직임으로 전하다보니까요. 자 올라가죠! 아까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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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울창현! 아까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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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